어, 차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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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응. 띵송띵송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여기저기 거기 또 둘러봐도 아무런 것도 하나 없는데 왜 찾으려고 하니 왜 떠나려고 하니 자꾸 그럴수록 슬퍼져요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말로만 그려놓고 또 또 또 다시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 자꾸 그럴수록 사람사람이 사랑이 안 보이잖아 알려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똑똑 알려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똑똑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이 그리도 크길래 욕심이 자꾸 커져만 가나 왜 잡으려고 하니 왜 가지려고 하니 자꾸 그럴수록 외로워져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말로만 그려놓고 또 또 또 또 다시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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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수록 자꾸 자꾸 그럴수록 사람사람이 사랑이 안 보이잖아 알려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똑똑 알려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빠빠 알려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빠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에피소드 지한 이스라엘 유기병 유기 유기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